어떡해.. 다 부셔졌어.. 잡았다! 좋아 똥 안 묻어있고.. 민용이 잡았다 지나가는 민용이를 잡았다.. 포착했다.. 너도 표정이 왜 츄랑 닮아가냐? 츄 닮아가면 안 돼.. 너는.. 츄 같은 성격이 아니니까 눈이라도 동그랗게 떼란 말이야.. 표정 왜 이렇게 시크해졌어.. 룡룡이.. 룡룡이 표정이 거의 츄야.. 찾아봤다.. 우리 츄.. 츄야.. 룡룡이한테 표정 강의했어.. 민수인계했어.. 츄 너무 좋아.. 이 느낌 너무 좋아.. 물컹물컹말컹말컹.. 전 이런 고양이가 너무 좋아.. 아.. 음.. 음.. 울어.. 다시 내놔.. 갈거야.. 민용이한테.. 아니.. 그래도 롱롱 츄 한번 하고 가.. 롱롱 츄.. 가자.. 아니 키키 들어올릴 때 소리가 달라.. 키키 롱롱이는 흩하고 들어올리는데 츄는 흩짜짜 하면서 들어올려 키키키키키키.. 허잇.. 허잇.. 찾아봤다.. 아이 귀여워.. 잠시 구경하시오.. 어.. 어.. 누가.. 웬일로 츄가 이기나요? 어.. 보통 민용이가 좀 많이 이기는데.. 음.. 음.. 귀여워.. 츄 민용 심하게 싸운 적 있냐고요.. 없어요.. 다 츄가 져줘요.. 츄가 다 져줍니다.. 약간.. 낙지하다가.. 아..아..아.. 잠시만.. 냥냥이.. 어.. 밑에서.. 묶음 건드리면 안 돼.. 냥냥이.. 어.. 우리 낙지.. 우리 애기낙지.. 그래도 옛날보다 좀 오래 버틴다.. 이제 낙지 할 때가 됐는데.. 손낙지.. 어.. 뭐지.. 오케이 오케이 이제 시작된다.. 낙지.. 우리 낙지.. 애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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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츄 찬스 킬당 50개.. 츄 보여드릴까요? 우리 츄 보고싶다.. 민용이 있다.. 어 민용이 있네.. 귀염둥.. 민용이도 예뻐하는데 민용이는 아니면 도망가서 츄가 약간.. 좋아요.. 안기가.. 츄한테 뽀뽀해봐요? 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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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 표정 진짜.. 근데 이 표정이 약간 개슴치라게 눈뜨고 있는게 기분 좋은거래요 락크님을 께고 왔습니다 아 귀여워.. 근데 얘 말랐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다 털이에요 이거 보세요 진짜.. 츄 이거 봐봐 이게 다 털이에요 우리가 이거밖에 안돼요 얼굴 우리 지금 몸도 되게 얇아요 우리 지금 몸도 이렇게 얇은데 이게 다 털이거든요 이렇게 얇아.. 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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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해볼까? 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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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너무 빨침이.. 뭔가 전혀 반응 없을 것 같아 릴카.. 릴카.. endre.. 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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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취향하다가 다가오면 쓰러지셈 인형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거 같죠 아 너무하네 하긴 평소에 맨날 누워있으니까 평소에 늘 누워있으니까 딱히 뭔가 다르지 않았을 수도 있긴 하죠 그렇기도 하고 내가 너무 숨 쉬었어 추가 왔는데 내가 계속 이러니까 전혀 죽은거 같지 않았을거야 아 민용이 화요일날에 고자 돼요 중성화를 해요 도비처럼 도비 시킬 때는 알아서 하고 오라고 했는데 민용이는 제가 병원에 데려가서 하고 와야돼요 이제 얌전해지겠군요 용영수 파닥파닥 안하겠지 아이고 우리 깔때기 우리 민용이 이제 중성이 되었어요 여기 밥 먹을 때 불편해 이제 산낙지가 좀 줄었다? 옛날 같지 않다? 민용이 너 왜 추댔어? 땅콩 떼었다고 이렇게 얌전해지기 있기 없기? 힘의 원동력이 없어졌어 완전 추 수준인데? 세상 다 살았어 진짜 중평하고 우린 영양이 똑같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민영아 어땠어? 미소선이 여러분들 잘해주셨어?